오늘은 안산시 사이동 준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1개 구조이며 시세대비 저렴하게 나온 집이에요. 매매가 1억 4천 5백만원. 사동산권이 인접하고 초등학교가 가까운 위치입니다. 현재 공실상태라 빠른 입주 가능하고 도배 장판 수리된 집이라 손볼 곳이 많이 없는 집입니다. 방들 크기가 작지 않아 가구 배치가 수월해요. 남양창이 나이는 방이라 밝은 장점이 있습니다. 5층 중 4층 매물이며 남양으로 낮에 해가 잘 드는 밝은 집이에요. 주방과 분리된 구조의 거실입니다. 매물번호와 함께 문의주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해요. 또한 영상 외에도 다양한 매물 보유 중이니 편하게 문의주시면 원하시는 집 찾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넉넉한 크기의 방 사이즈와 서브 욕실이 구비된 안방입니다. 좌측 하단에 실측 면적 기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집하실 분들도 언제든 전화 주세요. 매물 접수도 환영입니다. 거실과 분리된 주방입니다. 기업자연 구조로 베란다와 주방창이 있어 환기시키기 좋은 구조입니다. 길쭉한 베란다를 끝으로 오늘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